한 주간에 먼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무엇에 집중하면서 살으셨는지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한 주간 단임 목사님과 우리 남자 부교육자들이 미주 캠프를 다녀오면서 전도와 선교에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이번 주 주신 대살롱원의 전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그리고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은 쉼을 가진 자 또 쉼을 누리는 자 그리고 쉼을 전하는 자라는 세 파트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의 전도와 선교의 여정이랑 너무나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우리 바울 사도께서 드디어 우리 전도의 과정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드디어 마지막 내가 다시는 너희를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라는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번 주간에 이제 뉴스 토픽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가장 핫한 거는 코로나19가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해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영화관이나 버스에서 다 먹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정말 굉장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제 그 뉴스를 보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음주 가무로 또 다시 가더라고요 음주 가무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밤에 오다 보니까 날이 굉장히 구름이 구질구질한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모해서 여기 예배까지 왔다는 그 자체가 참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다민족계와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는데 이 푸틴이 점점 더 발악을 하는 뉴스가 계속 나오죠 네 지금 그래서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거의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푸틴 대통령이 지금 그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죠 그게 우리 히로시마 폭탄의 한 몇 배? 한 2천배 2천배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미국과 이제 서방나라를 굉장히 위협을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이어서 우리나라에 그런 무슨 직접적인 피해가 있느냐 그 대한항공에 1,100억 원이라는 그 과세를 지금 세금을 물어가지고 지금 굉장한 이제 그런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미치면 이제 그 정도로 세상이 전 세계에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 이제 주일 4부 때 4차 산업혁명과 이제 노인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우리 전 세계 이제 부자들이 1위에서 10위들이 뭐 다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일론 머스크 아시죠? 테슬라 이 사람이 이제 올 2022년 4월에 드디어 1위의 자리로 올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2024년 이제 2년 남았어요 로봇 택시라고 진짜 로봇으로 된 택시 우리가 가상이 아니라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그게 상용화 그러니까 우리가 돈만 있으면 그걸 살 수가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2024년에 상용화를 시키고 뭐냐 이제 로봇 산업에 뛰어들겠다 라고 하면서 주가가 폭등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올 4월에 1위를 찍었어요 지금 그래서 돈이 돈이 아닌 세상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연 우리 랩런트들은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제 제가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치유사역이랑 복지사역을 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 가장 그런 와중에도 제일 코로나가 해제하기 전에 뭐가 가장 문제가 됐느냐 코로나 블루 그러니까 이 우울함과 두려움에 위협감을 느낀 사람들이 앱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디지털 명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핫한 떠오르는 이제 경제의 핵심을 끌어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류광수 목사님께서 앞으로 랩런트 경제 5차 산업이다 라고 그건 이미 우리 거다 라고 했는데 지금 과연 이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나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아주 너무나 좋은 멘트 또 다른 세상과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됩니다 이 멋진 한석규의 목소리로 우리 조창희 장노님 목소리보다 더 멋있는 한석규의 목소리로 이거를 들었을 때 온몸의 전율이 저 같은 세대는 그걸 느끼는데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하나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해가지고 LG유플러스 아시죠 지금 이제 사실은 삼성 LG 뭐 이런 애들이 굉장히 기부금을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기부금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회사 대표들도 LG에서 많은 기부금을 받아다가 이제 지역사회에서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LG유플러스와 불교TV에서 우리 잘 아는 잘생긴 있죠 해민스 해민스께서 그 그윽한 목소리로 낭독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거를 보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앱을 개발한다고 해도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어떤 경제를 가진 대기업가 손을 잡았을 때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신뢰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몰리는 세대가 누구냐 기성세대 저 같은 우리 같은 기성세대가 아니라 MG세대 일명 20대에서 40대 안쪽에 있는 세대들이 오히려 아침과 낮과 밤에 이 디지털 명상을 즐긴다는 거예요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코로나가 해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 같은 기성세대들은 자연으로 가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자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흐름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살로니가 전서 2장 이제 다들 생각이 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대살로니가 전서 2장은요 사도행전 17장에 우리 바울이 대살로니가 지역에 가서요 야손이라는 우리 사명자를 만납니다 그 야손을 만나서 딱 3주 동안 말씀을 가르쳐요 회당에서 그런데 대살로니가 지역의 특징이 뭐였었냐면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바울 사도께서 그 팀들이랑 핍박 박해를 막 당했는데 문제는 그 야손의 집에서 3주 동안 있다가 유대인들의 박해가 너무 심해서 정말 도저히 거기에서 우리 바울 사도께서요 40에 가만 한 대 그러니까 39대죠 유대인들은 40대의 돌멩이를 던져서 쳐 죽이는 그런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40대까지 치는 순간 죽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39대까지 때리는 거를 사도 바울이 5번이나 경험을 했는데 안 죽고 살아났는데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가 지역에 가서는 너무 박해가 심해서 그 팀들이랑 피신을 했어요 그리고 피신을 하고 나서 대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대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거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물론 사도 바울께서 가신 모든 교회에 하나하나가 마음이 간절하고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간절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단 3주 만에 세워진 대살로니가 교회에서 천주교가 핍박한 게 아니라 불교가 핍박한 게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이 핍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제 야손을 데리고 어디로 우리 오산 시장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님이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그 유대인들이 가이사를 섬기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로라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전한다라는 죄목으로 데리고 가니 그 오산 시장께서 우리 대살로니가 지역 바로 이 오산 지역의 시장님과 그 공무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죠 그만큼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동원해서 대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도들을 굉장히 핍박했던 본문이 사실은 대살로니가 전서 오늘 2장 이번 주에 주신 그 2장의 말씀이에요 그때 바울이 피했어요 그런데 피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바울이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데 그때는 대살로니가 지역이 다 누가 살아냐 다 이방인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몇 명에 불과했고 이방인들이 가득 차있던 교회였는데 그때 예수님이 대살로니가 지역 교회가 언제 세워졌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30년 정도 됐을 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곧 내가 곧 올 거다라는 그 임박한 종말론에 예수님이 올 때만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침을 받을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종말론에 많은 영향을 잘못된 종말론에 영향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바울이 한절 한절 간절함을 가지고 제살로니가 전서 2장의 고백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참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팀들이랑 갈 때마다 그들을 핍박했던 거는 다른 타종교 이단들이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은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정말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이 복음을 막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이 경기단부지역 살리고자 하는 이 다미 이 땅에 세워졌다는 그 은혜를 제가 묵상을 하면서 참 전도와 선교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게 없구나라는 걸 다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2장 대살로니 전서 이제 말씀을 많이 묵상하신 줄 알고 제가 한번 다시 해보면 우리가 3주만 너희들과 같이 있었지만 나는 이것이 헛되지 않은 줄로 확신한다 우리도 빌립보에서도 유대인들에게 고난과 능력을 받고 많은 영적 싸움을 하면서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우리의 겉면에는 너희들이 제대로 이 성경을 제대로 접하지 못하고 구약의 배경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겉면에는 절대 한치의 간사함도 부정도 속임수도 아첨하는 말도 탐심도 없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위탁하셨다 우리는 복음을 위탁받아서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함이 아니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정말 우리 한 지역의 전도자와 팀을 통해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다민족교회가 꿋꿋하게 이어오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응답부터 받아야 되느냐 내가 달려갈 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근거로 같이 나눌 텐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우리가 달려갈 길을 알아야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그리고 이 교회와 함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은혜에 복음을 증거하는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진 그런 교회라는 것이 오늘 발견이 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내가 달려갈 길 쉼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쉬게 하실 수 있는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가진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예수를 갖기 위해서는요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를 가진 자만이 참 평안과 안식과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가진 자는요 예수를 누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누리는 자 우리가 바로 예수를 누리는 자잖아요 왜요?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리고 지금 코로나 블루 상태에서 아니면 코로나 블루가 없었던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두려움과 우울감과 고립감과 불안과 이런 어떤 영적인 정신적인 마음적인 그런 상태에서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대살로니가 교회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예수를 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전할 때 능력이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말로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을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자는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데가 어디냐 이 경기남부 지역 그리고 우리 특별히 교회 헌낭의 언약을 붙잡고 가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미래는 후대 저는 특별히 오차산업과 관련된 그쪽에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후대는 지금 앱 개발이고 뭐고 이 후대가 그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2, 3, 7 빛의 경제를 가지고 이 세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대, 30대, 40대 몇 세대인지는 모르지만 각 나이에 맞게 반드시 이 언약을 붙잡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도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딱 세 가지의 대지는요 성경 66권의 핵심입니다 3일째 하나님의 핵심 자 제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전 사실은 이제 바울사도만 생각해도 눈물이 막 울컥울컥 나와가지고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눈물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눈물은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사실은 제 인생을 놓고 하는 눈물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무겁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쁨을 표현한 성경 9절이 어디죠? 하나님이 가장 기쁨을 표현한 성경 9절 퀴즈입니다 퀴즈 제가 단임 목사님이 아니라서 지명은 못하겠지만 그걸 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기쁨 표현을 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 그냥 기쁨도 아니라 최고의 기쁨 어디죠? 우리 단임 목사님 멘트를 한 번만 쓸게요 모르셔도 돼요 그리스도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심희라는 말이 정말 성경에서는 두 번의 표현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심히 좋아서 하나님이 하루를 쉬셨어요 그리고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날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그 날에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 가운데 있기만 해도 복을 받는 거예요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예배를 통해서 막 무슨 언약을 붙잡고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일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안식일의 축복, 예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 바로 창세기 1장 31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예수님의 최고의 기쁨은 언제인지 2초 예수님께서요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모진 고난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은 다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하늘과 땅에 잃어버렸던 그 모든 권세를 내가 찾았다 내가 3일 동안 그 음부까지 내려가서 너희들이 짊어져야 되는 그 죄와 지옥과 산안의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 라는 그 선포를 마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요 내가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졌다 라고요 바요나 심오나 네가 복이 있도다 라는 그 표현보다 더 확실한 기쁨에 찬 고백을 하신 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예수님의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야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야 그리고 너희가 의인을 영접을 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아 너희들이 아주 작아 보이는 자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만 줘도 너희는 그 상을 받을 거야 하시고 바로 여기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없이는 볼 수도 없는 그런 영적인 것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볼 때는 금은보화를 두르고 돈 많고 화려한 사람들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먼저 보지만요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고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 가치와 그 기준과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기준으로 다 바꾸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성령의 최고의 기쁨은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4등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비밀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순절 날이 임했어요 이미 이르렀다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모였냐면 제자들이 지금 우리가 금요예배 때 이 한 장소에 금요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찬양 드릴 때 성령께서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우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할 때 내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3일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기 전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여러분 개개인에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맞죠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우리 각 사람에게 먼저 최고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가의 응답을 주세요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데 다른 언어들로 말한대요 우리 방언 못하죠 저는 이제 어릴 적에 교회당 가면 다 방언하고 러시아어 별눔의 언어를 다 방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방언을 받고 싶어서 별 쇼를 다 했는데 방언을 못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령 충만 받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고 우리가 현장으로 흩어지면 거기서 내가 말하는 그 언어가 다른 언어다 나는 나의 언어 너는 너의 언어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다가 각자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라는 사실을 말하는 그게 다른 언어다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아무리 작은 자, 부족한 자, 거지 같은 자 그런 사람들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다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날 성령께서 최고의 기쁨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천명, 오천명 모이면 좋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시느냐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진짜 두 사람만 있어도 복수해 복수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천명, 오천명 좋지만 두 사람이라도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르게 하시리라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너희들과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그 철부지 같았을 때 성령 충만함을 넘어받는 그 순간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눈을 뜨고 돌아서면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 마음을 바꿔서 그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한테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기도하면 그대로 다 응답이 돼요 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신령하고 거룩한 것만 구해서 이 인간은 안 되는데 오죽하면 제가 다민족계까지 왔겠습니까? 이게 안 돼요 이 안에 얼마나 나가 강한지 정말 그리스도 예산에는 결코 정제함이 없는데 그렇게 윤리도덕적으로 정제를 잘해가지고 제가 정말 여기 다민족계에 와서 사실은 작년 한 해 동안 인간이 됐습니다 그런 정도로요 여러분 우리 젊은 시절 랩런트와 청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과 내 목숨과 내 인생과 내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면 내가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실은 이 고백이 제 인생 전체 중에서 가장 많이 고백한 거예요 겁도 없이 그래놓고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진짜 가라고 하니까 그제서 이제 제가 하나님 이제 제가 나이 많아서 저기 랩런트들 보내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뭣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저를 이 말씀을 이루시는 증인으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 기도를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전도와 성교하고 싶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조금 연약하고 내가 조금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좀 작은 자 같아 보여도요 하나님이 진짜 이 한 시대에 원하는 거 대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예수를 가지고 예수를 누리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도 불사한 그 시대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너무나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이 오산 다민족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깊이 오랫동안 전도 성교를 위해서 또 말씀으로 이렇게 묵상한 그런 한 주간이 되었거든요 자 이것을 기억을 하세요 예수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고 성령에 충만한 기쁨을 누릴 때 감당할 수 있는 거지 저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은혜의 복음 증거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제가 사실은 꿈이 성교사였었어요 성교사라서 제가 이제 성교를 여러 군데 많이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가정을 꾸릴 때 저는 한 해 한 해 사실은 성교 현장을 적게는 무조건 한 곳 많게는 두 곳 그리고 대학교 때부터 한 번 갈 때마다 한 달 두 달 사실은 한 1년 또 1년 이렇게 다녀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교하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성교를 갔다 올 때마다 제가 무슨 오만 질병은 다 걸려갖고 와서 우리 성교사 지망생인 랩넌들한테 책을 추천을 해드리는데 성교사가 되려면 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성교 가기 전에 읽었어야 되는데 성교를 갔다 오고 나서 다 피폐해져가지고 사실은 제가 지금 건강하잖아요 여기서 한 40일을 40, 50일을 정말 물 한 모금도 못 먹고 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저히 나는 성교의 사명이 아닌가 보다라고 이제 공항에 도착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얼굴이 어쩜 그렇게 윤기가 잘 자르는지 제가 정말 그때 푸석푸석하고 피부 다 새카매지고 온갖 기미 주근깨 다 나고 지금 이 정도 겨우 회복이 된 건데 제가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남편을 주시지 않으면 성교사를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제가 성교사 나갈까봐 남편을 안 주신 것 같아요 참 기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럼 누구한테 도전을 받았냐 우리 랩넌트들 반드시 이분 책을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윌리엄 케리 성교사라고 이제 우리 윌리엄 케리 성교사라고 인도 성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우리가 역사 공부를 조금 하면 18세기 19세기는 영국이라는 나라의 산업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가 막 성황하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특히 영국과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 이후로도 우리 칼뱅주의 신학 청교도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청교도 신앙이 깊이 뿌리 내렸기 때문에 목사들이 마음껏 사실은 이제 뭐 돈이나 이런 것들 별로 걱정 없이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윌리엄 케리 성교사님도 그 당시 이제 우리 색안경을 끼고 보시면 안됩니다 그때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케리 성교사께서 그 저기 청소년 때 구두 직공 그러니까 구두를 만나는 거 차들이 이제 많이 없었기 때문에 구두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팔리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구두 만드는 그런 공장에서 취직을 해서 중학교 때부터 돈을 벌었는데 워낙 이 성교에 대한 열정이 어릴 적부터 있어서 밤에 야학으로 신학 성경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헬라어 원어를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다행히 뭐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고등교육까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서 우리 케리 성교사께서는 이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청년이 되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지리 선생님 역할을 해요 지리 그러니까 지리 선생님을 하다가 우리 케리 성교사께서 세계 지리를 보는 거죠 세계 지리 그러면서 그때 아 이렇게 많이 복음받을 나라가 있구나 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케리 성교사가 이제 청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불러놓고 청년들을 위해서 강력하게 이제 선교를 위해서 외칩니다 그때 우리 케리 성교사께서 멋진 유명한 명언을 하나 남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라는 일생일대 명언을 청년들에게 막 쏟아 붓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뭐 청년들의 가슴에 이 말을 한들 청년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목사가 됩니다 28살에 목사가 돼서 이제 목사들의 세계를 들어가서 우리 선교하자 지금 예수님의 사도행전 이때까지만 해도 영국은 그냥 자국 전도만 해도 뭐 버거울 정도로 워낙 그 청교도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선교까지 할 사명을 얻은 그런 목사들이 흔치 않았던 시대였죠 그때 케리 성교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이건 목사들한테만 준 게 아니다 그리스도인들 모든 사람들이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그 시대에서는 선교라는 데에 열정을 토로한 유일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케리 성교사는 그 목사들로부터 단 한 명의 동조도 얻지 못하고 그런 외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지식적인 부분을 쌓았기 때문에 이 성교사가 연구 논문을 발표를 해요 모든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씩 호응을 얻으면서 이 성교사가 뭐를 하냐면 최초로 최초로 우리 개신교 역사상 선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선교하고 싶어서 선교회를 설립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세월이 시간이 흐르면서 케리 성교사가 그 청년 때부터 한 십몇 년을 강력하게 이 성교를 해야 된다는 것들을 계속 증거를 하니까 결국은 마음 문이 열려서 선교회를 최초로 개신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회를 설립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디를 가냐면 인도로 가요 근데 인도 지금 우리나라 우리 성교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나라 삿갓 쓰고 엄마들 애기 업고 한복 입고 그거 그림 생각나시죠 그런데 지금 인도를 한번 보세요 인도는 지금도 더럽고 지금도 미개하잖아요 근데 그 시대의 인도는요 참 여자들이 불쌍한데 그 남자가 남편이 죽으면 살아있는 여자를 묶어서 남편이랑 같이 화장을 시켰어요 인도는 그리고 그 여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악어가 득실되는 그 강에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던지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들을 당연히 매춘을 시키는 그런 악습을 가지고 있던 그 시대에 이제 우리 성교사께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런데 처음에 이제 뭐 역사에서 많이 공부하셨다시피 이제 동인도 회사다 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나오는데 처음에 우리 성교사께서 정착한 데가 어디냐 우리 오산 같은 정말 도시 도시 이게 오산 옛날 도시가 아닌 그런 농촌 같은 그런 데에 정착을 해요 그러니 당연히 풍토병 그래서 아들도 죽고 부인은 거의 8, 9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죽고 그런데 이제 7년 동안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성교사님이 절대 물론 책을 통해서 보면 낙심할 때는 기록은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열정을 불태우면서 그의 사명을 감당을 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제 드디어 그 시골마을에서 도시로 나가게 됩니다 그 8년째 때 도시로 나가면서 그 도시에서 드디어 한 명의 개종자가 나와요 그런데 그 개종자가 그 카스트 제도 그리고 그 사티라고 하는 그 이상 관습 그리고 이 우상 숭배는 안 된다라고 자기 목숨을 오늘 대살로니가 교회 야손처럼 그렇게 외치면서 끌려가요 막 몇 천명 되는 군중 속에 끌려가서 핍박과 고난을 받는데 그 상황에서 오히려 개종자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8년 차 때부터 개종자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인도의 성교에 불이 붙게 됩니다 그런 여정을 계속해서 사시면서 자 우리 오늘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경기남부 지역 살리고자 치유교육 전도하는 교회라 해가지고 지금 거의 200개 정도 풀어 가시잖아요 그거랑 우리 윌리엄 케리 성교사께서 하신 거랑 잘 맞춰보세요 이분은요 58세에 대학을 세웠어요 결국은 그 인도 땅에 58세에 대학을 세우고 워낙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그리고 인도의 6개 언어로 성경 전체를 번역을 하는 일을 합니다 신약 성경을 30개의 인도 방언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14개의 주변 국가 언어로 번역을 해서 출판하는 성경 전달 사역을 해요 그리고 7건의 문법책과 3건의 사정까지 편찬하는 그 일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기남부 지역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헌당하고 실제로 구루어린이집 건축하고 실제로 인재학교 만들고 실제로 인턴십 인생학교 만들어야 되는 그 실체를 우리 케리 성교사님께서는 평생을 두고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결코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해서 우리를 도전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케리 성교사의 마지막 그 마지막 무덤까지 뭐가 바뀌었는지 아세요? 인도의 법이 바뀌었어요 남편이랑 같이 묶여서 죽어야 되는 그 제도가 없어지고 아이들을 강물에 악어 강물에 던지는 그 제도가 없어지고 아이들을 매춘으로 파는 그 제도가 없어졌어요 전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대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지키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 평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역사를 이루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럼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교회로부터 여러분 윌리엄 케리 성교사가 그 교회 하나 세우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하나 세우려고 여러분 우리 이 교회 세워진 지 이제 20년 넘었잖아요 모든 축복과 모든 응답과 모든 나의 인생의 기도 제목은 교회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경기남부 지역 600지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지 나의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 헌당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로 왔으면 성취될 것이고 사람에게 났으면 성취가 안 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목표는 후대죠 저는 후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한 5, 6년 정도를요 그 이혼 가정한 애들 그런 애들만 데리고 전문교회 그런 것들을 몇 년 한 적이 있는데 후대 마음이 너무 짠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나는 내 평생에 저렇게 애를 낳고도 버리는 저런 애들 저런 랩런트들한테 제 인생을 들여서 저런 애들 속에 예수님의 제자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제가 사실은 그때 꼭 내 애가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이기영 원장님 브리핑 하는 거 보니까 다산의 축복을 누리시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기존의 성도님들은 다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저 같은 사람은요 진짜 이렇게 많은 후원자를 만들면 돼요 그리고 우리 237 빛의 경제까지 그리고 교회로부터 어디까지 현장까지 바로 이 현장에 누가 있어요? 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밖에 없어요 현장에는 그래서 우리가 나의 말씀 기도 전도 제자 성교 나의 나의 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걸 나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이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답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했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자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지금 나의 말씀으로 한번 합동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과 516장 그리고 찬송과 413장 찬송하실 건데요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고 저희가이나 사는 것 같고 나의 도움이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셔야 돼요